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삶의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좌절하고 아무 소리도 아무 계획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이 힘든 종살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그 말씀이 안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죽게 사시는 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다 포기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인생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추레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추레굽기에 나오는 추레굽의 그 모든 사건 그 이후에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가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과 히브리 민족의 건국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 죄와 사망과 또 사탄의 그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기록이고 또 영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레굽기 역사를 통해서 제3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뿐 아니라 내 인생 영적인 여정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바로 왕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된 노예의 상태에서 추레굽 시키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추레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추레굽 이전에도 그들이 종살이 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은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루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노예에서 풀어서 가난한 땅으로 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국 바루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편의를 따라 이익을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바루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신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들은 바루의 반응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사실은 마치 우리 개인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은 죄의 근세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너무도 커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얻어진 고귀한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얻은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은 이 구원 그러기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온 삶을 그리스도께 다 내어드리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설렁설렁해도 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그 첫 번째 시도는 바로의 그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강하게 반발할 것을 두 번이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지만 막상 바로의 반발을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 모세 자신도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의 기가 다 꺾인 것이죠 완패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정말 성령 추구만 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상황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지 않거나 우리의 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지금 감당한 사명 출애굽은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당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뭐 잘했어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해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가중된 노역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위축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한 번 격려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시 한 번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좌절하고 위축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이 은울하여 말을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모세처럼 좌절감만 느낄 뿐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감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시며 친히 도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축되고 좌절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 계보를 통해서 잠깐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그 사명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은울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적각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전에 여러분 솔직히 출애국기에서 이 장면까지 오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 하시고 모세는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뒤로 빼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장에 맨 처음 불렀던 그 장면으로 돌아간 것 같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을 세우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세가 거절하고 불평하고 심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 사랑, 그 애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와 힘으로 모세를 억압하고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따르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를 존중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격려로 모세를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다음 7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모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했다 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4장 15절 16절에 여전히 모세가 처음에 나는 말이 언어하고 말을 못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변인으로 아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후면 바로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벌여야 하는 모세에게 더욱더 확고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는 모세를 히브리 노예의 대표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대표도 노예이죠 바로는 노예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제 곧 바로는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못하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은 바로입니다 바로 자신이 애굽에 많은 80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신으로 모든 대접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한다고 해서 모세가 신처럼 대접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놀랍고 무서운 능력이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하지 못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셔서 그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사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설 모세는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40년 전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광야로 도망갔던 그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상대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는 모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원래 악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다 타락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데 이 원래부터 강박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4절에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방금 읽으신 대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래요 내 군대에 곧 내 백성이 세례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시 언급하십니다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며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모세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면서 하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이미 아시고 모세에게 맡긴 그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 이 출애굽 사건뿐 아니라 인류 역사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 온전히 믿음으로 안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서라 하시면 우리는 서는 것이죠 찬양 가사처럼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모든 일의 순종은 주의 말씀을 따라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십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박함을 아시고 이 일을 하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에게 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는지 무엇을 만들어 내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여화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그냥 출애굽 그 일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큰 목적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난주에도 제목이 이거였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성경에 이 출애굽에 특별히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7장 5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주님이심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심을 보아야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강한 손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한 번 더 사절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에 내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시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리시는 심판 재앙을 가져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는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가 존재하신다는 사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심판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아는 우리 성도들 교회는 세상에 심판과 구원이 있고 또 심판자가 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발 앞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 일에 정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이후의 삶을 보면 그전처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못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행한 그 결과가 뒤에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3절 2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박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가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 재앙이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내렸을 때 22절에 방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절에서 모세 자신을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은 모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세우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발 앞에 가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계획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강박한 마음을 가진 바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여러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리게 될 재앙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국 이 모든 목적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로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강박함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재앙이 이집트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열 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열 가지 재앙 방금 22절에 본 것처럼 나엘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허강 장자의 죽음까지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당에 베푸십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이 열 가지 재앙에는 단순히 그냥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로를 이기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기려고 하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집트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자랑하며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또 하나 열 가지 재앙의 정말 이유는 400년 동안 애굽당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애굽의 많은 우상들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마저 의지하는 그 마음 다 무너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 가지 재앙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의미하는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의 우상도 다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보면 피재앙은 나일의 신 하피를 파괴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은 생명에 풍요함을 주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피는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또 생명을 주는 그 강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하피신 그리고 의지했던 그 강물을 피로 바꾸므로 다 죽은 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신을 조롱하고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개구리 머리를 가진 부활의 신 해켓 이를 내는 흙과 땅의 신 셉 그리고 파리를 막아주는 신 캐프리 암소 황소의 신 하토르 아피스 어술의 신 이모텝 이모텝, 하늘의 신 루트, 곡물과 수화의 신 세트, 태양의 신을 하 이 모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집 의지할 뿐 오직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풍족함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 수화의 풍족함 하늘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고 최고로 숨겼던 그 신들을 다 없애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에는 예급의 가장 최고의 신인 바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앙 기간 중에 특별한 은혜는 파리 재앙 때부터 고샌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샌땅에는 구별되어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 이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을 따로 구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은 정말 흠이 없으시고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해 오늘 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혹은 질벽이 나는 고난이 올지라도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학과 취업이라는 고난이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고난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막강해 보였던 바로의 그 권세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낮추고 부수시고 깨뜨리고 도리어 모세를 신처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 앞에 우리가 버티고 서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찬양하며 세상에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말이 둔한 모세를 세우셔서 능력으로 덧붙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쓰임 받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의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하며 그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